안녕하세요. 호텔 델루나에서 아름답지만 괴팍한 호텔 사장 장만원 역을 맡은 이지은 초엘리트 호텔리어 무찬성 역을 맡은 여진국 호텔 프론토맨 지현중 역의 피오 호텔 인턴 김유나 역의 미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호텔 델루나가 첫 방송하는 날 재밌고 특별한 일을 준비했죠? 네. 7월 13일 저녁 7시 반 호텔 델루나 조금 더 먼저 네이버 브이라이브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. 저희 4명 모두 모여서 재밌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토요일에 봬요.